약 2분씩 원래는 썼던 재료들이 다 수상이어서 막 섞어놨었는데 이번 학기는 유화를 할 것 같아서 수성하고 유성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크릴이랑 수채화물감 같은 거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유화물감을 꺼내놨는데 이런 게 다 기름이 생겨요. 이걸 다 닦으려면 전생일 것 같아요. 이제 두개는 시작했어요. 務은 강아놓은 독립을 끓이ます. 노을 eta 와 Test積er 고추장 마늘 간장 고추냉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장하려고 만들어서 안보는 거 아니에요? 약간 밑봉투 이거 같아요 이거 2장이에요 이거 맛있을 거 같아 비밀뽕 Temper 찐누스 embracing 단 protester suicide 인스타그램 오징어 호시 고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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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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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5천원짜리? 어 벌써 통편이 있네? 맛있겠다. 경단도 맛있겠다. 터뜨린 사람들이 부족한 차량이 많아. 이 차는 크게 쭉 빠져서 이렇게. 아니, 터뜨린 죽고 싶어지는 것 같지? 그렇지. 네, 한지 영동이. 이제 또 다 돼야 되겠다. 소고기 스프레이저 불안해 오빠 좀 쉬어 귀여워 아휴 이따가 그러면 이따가 그러면 은채야 그걸로 만들까? 위드 코로나잖아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냐 먹어 조금씩 넣으면서 안 돼요 저희 백장은 갔다왔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곰녀ovir 손 제거 상큼해? 다가가 더 맛있어 괜찮네 자세郡 천천히 연기 iga values 다진 소재 소금 치킨너도 치킨넛 smg 세계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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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세요 소금 고춧가루 라이언, 빙니.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바로, 배우가.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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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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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슬픔, 슬픔. 슬픔, 슬픔. 제가 술 먹으면 오히려 일찍 깨거든요. 지금 개강한 이래로 제일 빨리 깼어요. 4시쯤 자고 11시에 일어났거든요. 예, 어제는 4시쯤 잤는데 9시 반에 일어났네요. 저는 10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중 앞으로 다시 한 번 안 끝났어요 일단 외모사 lanç dic 주시 기간 추천드립니다 대타에다가 파이퀴 물을 먹어요 과자 손을 입고 가사 자리 없어요 들어오실 거예요? 자리에 있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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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품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재료가 조금 더 이상의 배달의 라면을 넣으세요 그리고 위해서도 재미있게 잘 어울리진 것 같아요 얀은 라면을 끓여서 먹기에는 라면을 좀 더 먹기 좋았어요 이제 라면을 먹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라면을 먹기 쉽게 먹기좋아요 라면을 먹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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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먹기 좋은데요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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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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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집에서 키울 때 무조건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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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우면 일을 알아보자. 아! 귀여워. 내일 먹자. 오늘 먹든지. 음! 라자냐 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지금은 토요일 9시 10분 전입니다. 진짜 오기 싫었는데 오늘도 그림을 그려야 돼서 작업실에 왔어요. 근데 물감을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진짜 너무 오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다가 겨우 왔는데 물감이랑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러 갈까? 뭐 하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집에 가서 그냥 오늘은 엄마랑 겟마을 차차차 보고 놀다가 내일 와서 그려야겠어요. 뭔가 샤넬 아이디 브로우스 팬티 제외하고 싶어서 샤넬 아이디 브로우스 팬티 제외하고 싶어서요. 음 롯데 가면 좋은데. 음! 롯데 가면 좋은데. 숟가락 이렇게 말려있어. 응. 에이구. 너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더워해? 왜 이렇게 더워해? 아니, 맞네. 아, 지금 숟가락 같이 하는 거야? 먹어? 이거 먹어도 맛있어. 마르니까 그거 다 봐. 별로 안차? 안차. 생각보다 맛있다. 맛나서 한 번 더 찍어서. 이게 뭐야? 약한 사람들. 되게 손가락. 우리 사이에 뭐? 우리 사이에 뭐. 우리 사이에 뭐. 그거 봐. 우리 사이에 뭐. 우리 사이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후추 손자 계란 계란 계란을 잘 becoming 계란을 잘 씻어주고 계란을 잘 씻어주세요 계란을 잘 씻어주고 엑소 면 엑소 굽기 홍콩 닭고기 beds 잘 닭고기 ery 전 수제에 김치 다음 주에 만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봐봐. 우와. 이렇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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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스 먹는 거야? 으음. 으음. 언니. 완전 숨이 죽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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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